중요한거 같고 파츠를 있는걸 쓰고 그런거 같고 그냥 새로운걸 채택하는거에요 제가 얘기를 했다가 내년에 좀 기억해요 지역적 케이스인거 아 네 주요가사님 같은거 같은데 기성품이잖아요 기성품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도 이거 가지고 연출을 다르게 하시거든요 초콜릿은 다르게 만들었네요 그거를 내가 어디서까지 하느냐 결과를 봤을때 안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어떤사람은 처음부터 다 내가 만들어야 그건 진짜야 하지만 어떤사람한테 알바투어해도 그건 나의 아이디어에서 나온거니까 초콜릿 진짜야 그쪽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쪽으로 묶여 놓고 그 색깔을 그럼 안되요 그렇죠 그쵸 요즘은 단계가 다 나만하려가지고 이거 자체 시 그쵸